세계 곳곳에서 버려지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 그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는 땅에 묻으면 토양오염 흘려버리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악명높은 골칫거리입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상용화되어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 분쇄기 이제 우리 주방에서도 설치되어야 할 때입니다. 한국에는 미생물을 활용하여 가정에서부터 친환경적 원천적으로 음식물을 감량하는 파워싱싱이 있습니다. 세계 최초 5종 분쇄방식의 파워싱싱 파워싱싱은 허벅 방식의 저가 수입 제품인 타사의 유사 제품과 달리 세계 최초 4종 분쇄방식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조금의 찌꺼기도 없이 확실하게 분쇄하며 미세물 처리로 분쇄된 찌꺼기를 다시 한번 분해하여 그동안 분쇄 및 분해가 어려웠던 섬유질이 많은 음식물 쓰레기도 문제없이 확실하게 처리합니다. 파워싱싱은 음식물 쓰레기를 건조시키는 방식이 아닌 액상 미세물 처리 방식으로 확실하게 분해합니다. 파워싱싱은 건조형 제품과 달리 싱크대 부착형이라 별도의 공간을 요구하지 않고 몇 년마다 재구매할 필요 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워싱싱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하루 온종일이 걸리는 건조형 제품과 달리 5종 분쇄방식으로 20초 이내에 빠르게 처리합니다. 파워싱싱은 금방 처리되니까 매달 2, 3만원씩 나오는 건조형 제품보다 전기요금이 월 1,000원 이내로 훨씬 저렴합니다. 파워싱싱은 하루종일 냄새가 나고 시끄러운 건조형 제품과 달리 악취는 전혀 소음도 거의 없습니다. 파워싱싱은 사용하고 나서도 건조 후 재분리 배출하거나 별도 수거할 필요가 없어 편리합니다. 강력한 5종 분쇄, 미생물 처리 방식이 냄새 없이 조용하고 경제적으로 확실히 처리하는 파워싱싱. 타사의 유사 제품과 구분해서 마음껏 비교하십시오. 우리 기술로 만든 파워싱싱은 가정생활과 지구 환경에 혁신을 불러올 것입니다. 이제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는 더불어 살아가는 지구를 위한 필수품입니다. 환경은 깨끗하게, 집안은 쾌적하게, 주부님은 편안하게 친환경 가전제품 전문기업 SNJ 클린텍의 신개념 제품 파워싱싱으로 삶의 혁신을 누려보세요. 이윤축을 위한 기업이 아닌 윤리적 가치를 실천하는 창조적인 기업 SNJ 클린텍 앞으로도 SNJ 클린텍은 지속가능한 자연환경을 지켜나가는 친환경 제품을 꾸준히 개발해 세계가 주목하는 윤리적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 이윤축을 위한 기업이 아닌 윤리적 기업이 아닌 윤리적 기업이